자, 아까 전에 지원이 틀렸던 것들 얘부터 해볼까요? 그래서, 셋, 하나, 셋, 하나, 넷, 하나, 하나 엘러렛 엘러스 또 틀렸고요? 발음이 잘 안 돼서 아, 발음이 잘 안 돼요? 몰라요 아, 잠깐만, 틀렸어 틀렸으면 계속 틀리면 뭐, 뭐 야, 폰 자로 적었어 얘는 뭐라고? 얘는 얘는 쎈 어? 쎈 쎈이야? 그럼 왜 무슨 소리내? 쓰 소리내는거야? 아니요? 쓰 소리내는데 선생님이 쎈이라고 한거 같은데 내가? 그거 뭐라고? dead fish fish fire fire dish dish egg egg 아까 세개 몰랐고 이제 두개 몰라요 그쵸? 나머지 두개도 알아오세요 쎈 쎈 쎈